안녕하세요. 준장일본어 한마디입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고 그리고 나서 회사에 갑니다. 동사의 대형 뒤에 그리고 나서 라는 의미를 넣은 표현입니다. 동사의 대형은 여러가지 행위를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소레까라를 넣으면 앞에 행위를 하고 나서 다음 행위로 진행하는 순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을 빌리고 그리고 나서 친구를 빌리고 오늘은 책을 빌리고 그리고 나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책을 빌리고 그리고 나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渋谷에 가서 그리고 나서 영화 를 봅니다. 渋谷에 가서 그리고 나서 영화 를 봅니다. 渋谷에 가서 그리고 나서 영화 를 봅니다. 매일 밤 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 잠을 잡니다. 매일 밤 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 잠을 잡니다. 매일 밤 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 잠을 잡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밥을 먹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밥을 먹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밥을 먹습니다 12시까지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일하러 돌아갑니다 12시까지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일하러 돌아갑니다 12시까지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일하러 돌아갑니다 8시에 집에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강아지와 산책합니다 8시에 집에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강아지와 산책합니다 8시에 집에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강아지와 산책합니다 집에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숙제를 합니다 집에 돌아가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나서 숙제를 합니다 집에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숙제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